중랑구 동원 골목시장이 중소기업청 주간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한 결과 골목형 시장에 선정됐습니다. 골목형 시장은 주택단지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고유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해 주민생활형 특화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앞으로 1년간 최대 6억 원을 지원받아 특화 상품 발굴과 고유 브랜드 개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